엔비디아, 세계에서 GPU를 가장 먼저 개발한 기업이자 아직까지 그래픽카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GPU가 인공지능 연구에 유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는 빠른 기술 개발과 마케팅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도 부각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GPU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조장치라는 점이죠. CPU가 하기 어려운 그래픽 연산을 돕기 위해 태어난 반도체인 만큼 기술이 발전해도 그래픽카드는 여전히 가속기의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 시스템의 제어는 인텔이 꽉 잡고 있는 CPU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선은 컴퓨터의 두려운 CPU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인텔의 성격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상국지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ARM 인쇄에 나선 엔비디아, 그리고 자일링스 인쇄에 나선 AMD 소식을 전하면서 두 기업이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인텔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선봉에 선 무기는 바로 CPU입니다. 인텔과 AMD가 경쟁하던 CPU 영역에 엔비디아가 참전하면서 정말 상국지가 시작된 것이죠. 이번 전쟁은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텔, 엔비디아, AMD 이렇게 세 기업의 주도권 다툼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 진영을 양분하고 있는 기반 기술, X86과 ARM 진영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최근 발표 내용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전쟁의 의미와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인수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ARM 인수로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예측. 저희가 예전부터 구독자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이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펼쳐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2일 연례 행사인 그래픽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회사가 개발 중인 제품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공개하는 행사는 아니었는데요. 대신에 엔비디아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더욱 공격적이고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선보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 옴니버스의 확장판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계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시공간을 극복한 협업에 도전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가상 공간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에서 BMW의 가상 공장을 선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이 집약된 이 공간에 디자이너들과 기술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디자인부터 설계, 시뮬레이션 같은 높은 수준의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아틀란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존 자율주행 반도체 자비에와 올인 시리즈의 후속작인데요. 올인에 비해서 성능이 최대 4배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량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있죠.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DPU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연산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가속기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황금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대를 모으는 제품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 10월에 출시한 DPU, 블루필드2의 후속작인 블루필드3를 공개했는데요. 전작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도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뽐내기엔 충분했는데요. 그 발표에서 대미를 장식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첫 CPU, 프로젝트 그레이스의 공개입니다. 전세계 GPU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텔과 AMD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CPU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CPU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발표 직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5.6% 상승했고 졸지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인텔과 AMD의 주가는 4%씩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엔비디아의 CPU는 언제부터 판매가 될까요? 출시는 2023년으로 발표되긴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엔비디아 CPU가 적용된 컴퓨터를 쓸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번 CPU 그레이스는 슈퍼 컴퓨터 운영과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데이터 센터용 즉 서버 CPU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스위스 국립 슈퍼 컴퓨팅 센터와 미국 에너지부의 로스 엘러머스 국립연구소에 먼저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엔비디아와 인수를 선언한 암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가격이나 상세한 스펙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저희 티타임 채널을 올해 구독하신 분이라면 엔비디아는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꽤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엔비디아 A100 시리즈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나 블루필드 시리즈 같은 데이터 센터용 DPU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죠. 2020년을 기준으로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럼 왜 엔비디아는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CPU를 개발했을까요? 그것도 인텔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서버용 CPU 시장의 말이죠. 바로 반도체 산업의 문법이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주요 반도체 그러니까 CPU, GPU 그리고 DPU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CPU는 전체 시스템 제어를 담당하고 GPU는 연산 가속을 그리고 DPU는 데이터 분류와 보안 강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와 DPU는 보조장치인 셈이죠. 결국 데이터 센터도 규모가 클 뿐 일반 PC와 비슷한 셈인데요. 생각해보면 데스크톱 PC 역시 CPU 하나만으로 모든 연산을 처리하다가 그래픽 처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픽 카드가 개발되고 추가되었듯이 데이터 센터 역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학습량이 늘어남에 따라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GPU와 DPU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칩의 양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은 패키지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모든 반도체와 이를 조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한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면 호환성도 높아지고 기술 지원을 받기도 편하죠. 실제로 엔비디아 이번 발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의 CPU와 GPU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 인텔 CPU와 엔비디아 GPU를 조합해서 이용할 경우보다 10배나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죠. 제조사 입장에서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판매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이 부족할 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텔의 FPGA 전문기업 알테라 인수, 마찬가지로 FPGA 기업인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 그리고 CPU 기반 기술을 가진 ARM 인수를 발표한 엔비디아까지 지난해에 있었던 반도체 기업들의 인수 경쟁이 좀 설명이 되죠.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행보였던 것인데요. 드디어 우리는 데이터 센터용 칩 3가지를 모두 만드는 회사가 됐다. 라는 젠슨왕 CEO의 발언처럼 엔비디아가 그 퍼즐을 가장 먼저 완성해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번 CPU 발표로 엔비디아의 미래 포트폴리오의 윤곽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CPU, GPU, DPU로 4차 산업혁명이 토양이 될 데이터 센터를 장악하고요. 그 위에 꽃피울 기술들인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반도체까지 모두 지배하겠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최종 비전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혹은 미래 기술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두 엔비디아가 챙겨가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CPU 출시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암 기술의 데이터 센터 진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엔비디아 그레이스는 암 아키텍처, 즉 기반 기술로 만들어지는데요. 모바일 기기용 기술로 쓰이던 암 기술이 지난해에는 애플의 M1 칩을 통해 PC 시장으로 진출을 하더니 이번엔 엔비디아를 통해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서버용 CPU는 현재 인텔이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인텔의 기반 기술인 x86이 서버용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죠? 나머지 2%를 차지하는 AMD의 에픽 시리즈 역시 이 x86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암 기반의 서버칩은 x86 기반 서버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주류인 x86 서버칩의 특징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뒤에 암 서버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이번 키노트에 포함된 자료들을 참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젠슨왕 CEO가 언급했듯 x86은 오랜 시간 이용되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x86 기반 서버칩의 경우에 한두 개의 CPU가 여러 개의 GPU와 대용량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CPU, GPU로 이어지는 데이터 전송 사이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연산 처리 속도가 매우 늦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발열이 심하고 전력 소모도 큰 x86의 단점 역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처리해야 할 인공지능 연산이 매 2.5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병목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는 이런 문제를 암 기반 CPU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x8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산력은 떨어지지만 저전력, 저발열의 장점인 암 기반 CPU를 메모리, 그리고 GPU와 1대1로 매칭시켜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구상이 2년 뒤에 출시될 실제 제품에서도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그래도 해외 테크 전문 매체에서는 암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종용한 것만으로도 암 진영에 확대해 크게 기여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겠죠. CPU는 엔비디아가 처음 도전하는 영역인 만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것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암 인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유럽 연합의 독점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국과 영국의 반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번 전략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인수가 불발되더라도 그게 큰 리스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암의 기술은 어차피 지금도 로열티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수가 불발되더라도 CPU 기술 개발을 중단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엔비디아는 이미 작년 인수 발표 당시에도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판매하는 암의 사업 전략은 유지한다고 발표했던 만큼 암의 인수 여부와 엔비디아의 CPU 개발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암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일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고요. 진짜 리스크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격입니다. 인텔이 AMD의 거센 도전에 데스크톱 시장 절반은 내줬지만 서버 시장은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버 시장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서버 칩으로 교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생기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같은 x86 기술을 기반으로 한 AMD로의 전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아예 다른 아키텍처, 그러니까 ARM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 서버 칩으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죠. 또 서버용 서포트웨어 역시 x86을 기반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리스크 하나는 자체 개발 반도체입니다. 최근 아마존, MS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각자 사업에 최적화한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여력이 되는 회사들만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까지 자체 칩 설계에 나서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 새로운 칩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텔 역시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도와주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체 칩 설계를 나서는 기업들 대부분이 ARM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성공한다면 이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전반으로 확장해가는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게이머들에게는 아직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적어도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만큼은 엔비디아가 인텔을 뛰어넘는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텔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가 뛰어넘는 만큼 공세의 규모와 강도도 굉장히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은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전략이 생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기술과 기업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